안녕하세요. 훈토이TV의 훈이예요. 오늘 만나볼 포켓몬 카드는 하이퍼메탈 체인 60장 대 디아루카 EX 플러스 킬가르도 EX입니다. 여기 보시면 디아루카 EX와 킬가르도 EX 카드가 보이죠? 뒷면 보겠습니다. 동탑군으로 승부하자. 메탈 체인으로 에너지를 붙여 공격하자. 여기 보시면 카드 리스트가 쫙 나오고 있죠? 60장. 그리고 세트 구성물은 카드 60장, 데미지 카운터 플러스 마커, 2인용 플레이 매트, 배틀 마스터 가이드, 놀이방법 설명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에 나온 제품이죠? 이제 까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개봉했습니다. 먼저 배틀 마스터 가이드부터 봅시다. 이렇게 배틀 마스터 가이드 그리고 놀이방법 설명서 이렇게 되어있고 여기 데미지 카운터와 마커죠? 그리고 놀이판 그리고 이제 카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 카드 디아루가 EX HP는 180 크로노 와인드 풀메탈 임팩트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킬가르도 EX입니다. HP는 170 이고 마이티 실드 슬래시 블라스트 두 장의 EX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60장 덱 여기 앞에도 EX 카드가 보이네요. 자 60장 덱에 있는 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디아루가 EX 또 있습니다. 디아루가 EX는 3장 무장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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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장 더 있고 동미러 동타꾼 클래피 트리미안 레드카드 롤러스 롤러스케이트 배틀서쳐 포켓몬교체 포켓몬캐쳐 하이퍼볼 사나 티에르노 플라타노 박사 스틸센터 스틸셀터 스틸셀터 특수에너지 더블무색 에너지 기본에너지 강철에너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피카츄 피카츄 실드에 넣었습니다. 디아루카도 피카츄 실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EX 카드는 소중하니까 디아루카 EX도 실드에 넣었습니다. 풍토이TV 오늘은 하이퍼메탈 체인 60장 디아루가 EX 플러스 킬가르도 EX 였습니다. 내일도 재미난 장난감 포켓몬 카드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